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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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물 인터넷 기술이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사물 간 연결성 지원 이외에도 자동 설정, 자율 제어, 최적 운영 등과 같은 요구사항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전반의 지능화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 인터넷, 즉 IOX는 물리공간 상의 수많은 지능형 사물들이 대규모로 연결되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기조직화하고 각자가 자율성을 가지며 지능화하여 거대한 디지털 유기체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물 인터넷이 사물의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네트워킹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반면, 미래의 사물 인터넷은 사물의 상황 정보와 지식 처리까지 가능한 디지털 트윈 기능을 포함하여 지능형, 자율형 사물 인터넷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서비스 기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물 인터넷 생태계에 참여자가 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연결성을 지원하는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기술의 중심에 있습니다.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사물 인터넷 단말 장치 제조사와 응용 서비스 개발자가 생태계 구축에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물 인터넷 기기는 2017년 약 84억 개, 2020년까지 약 204억 개, 2030년에는 약 2조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최근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가전,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사물이 보급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연결성과 사전 설정에 의한 자동화 기능 제공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용과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도입 후 오히려 복잡해진 시스템 구성으로 인해 재해, 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오히려 대처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제공하는 기반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끊김없는 동작을 제공해야 한다면, 해킹, 재난, 고정 등에 의한 인터넷 단절 시 자율적인 동작을 보장하는 장치를 운용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사물 인터넷 기기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기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네트워크 또는 연산 지연 시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데이터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증대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개인이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 각각을 제어하고 관리함에 불편함이 생겨,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과 정책에 따라 동작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 기기의 조건 제어 설정을 위해 번거로운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선행되고, 각 조건 설정이 관리되어야 함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사물 인터넷 기기의 수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규칙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복잡한 로직과 구성으로 인해, 긴급한 서비스에 대해 적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물 자체적인 규칙의 처리와 상황인지, 추론,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불필요한 데이터의 전송으로 인한 과부하와 지연 시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위한 복잡한 로직 처리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물 지능 기술의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 기기의 대표 사리로 거론되는 아마존의 알렉사에 기반을 둔 에코,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누구 등을 댈 수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물과 연계된 것으로, 네트워크의 지연이나 단절로 인한 서비스의 어려움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이루어낸 여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기기단에서 개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산형, 경량형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 인터넷의 구현 방식 정보통신기술지능센터의 ICT 중장기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 기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개방형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되어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지,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지능융합 서비스 제품 및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물 자체에서의 지능화를 위한 사물 지능과 관련하여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능형 사물 인터넷의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클라우드 지능 활용과 사물 지능화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다시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은 글로벌 IT 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시각, 언어 등 인지 서비스 및 머신러닝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로 아마존의 알렉사와 자율주행차 올리, 로봇 페퍼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은 하드웨어, 사물 제조사가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에 인지, 분석 기능 등을 추가하여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LG, 삼성과 같은 기업의 인공지능 가전과 빅스비, 시리와 같은 대화형 비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능화 엔진 사물 탑재의 경우 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화 엔진을 제품에 탑재하여 인지 및 사고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춘 것으로 네스트의 서모스택과 MIT의 박스터 로봇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사물 플랫폼 및 인지 도구의 활용은 특화된 지능을 요구하는 사물에 탑재하기 위한 사물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물 인터넷 데이터 인지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IBM의 쿼크와 퀄컴의 드라이브 데이터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의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해 지능 및 인지 기술이 결합된 사물 인터넷 관련 동향을 살펴본 후 클라우드 지능을 이용하거나 사물에 지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로의 발전 방향을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인지 서비스와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능형 서비스나 사물 인터넷 제품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플랫폼은 개발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으며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미리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마이크가 탑재된 라즈베리파이 기반의 로봇이 구글의 인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개발자가 설계한 머신러닝 모델에 기반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BM은 인공지능 왓슨의 음성 및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번역, 문맥 분석, 데이터 분석 용도에 API를 제공하는 IBM 왓슨 개발자 클라우드인 블루믹스와 함께 왓슨 애널리틱스라는 자연어 기반의 인지 컴퓨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클라우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율주행 버스인 올리와 네덜란드의 산업용 무인항공 제조업체 에어리얼 트로닉스의 드론, 소프트뱅크의 로봇 페퍼 등 다양한 사물과 서비스에 탑재되어 음성 안내, 자율주행을 위한 환경 데이터 분석, 대화형 서비스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영상 및 음성 인식, 언어 이해, 검색, 지식 서비스 등의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IBM 블루믹스 기반의 예측 분석 서비스와 유사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통해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레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과 모델을 API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경신경망 기반 이미지 분석 서비스 레코그니션, 자연어 처리 서비스 렉스, 텍스트 투 스피치 서비스 폴리와 머신러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의 머신러닝 서비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패턴을 읽어내고 예측과 분석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고객의 구매 패턴 정보가 입력된 CSV 파일을 올려 분석한 후 A 고객이 B 제품을 구매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다, 아니다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아마존이 출시한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는 스피커가 내장된 음성 제어 장치에 탑재되어 음악 재생, 쇼핑, 스케줄 관리, 알림 기능, 검색, 스마트 홈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렉사는 아마존 스킬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생태계 확장이 용이한 장점을 가져 자동차, 로봇, 가전, 모바일,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파트너와의 연동 전시만 7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알렉사를 오픈 API 형태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협력 없이도 알렉사 지원 기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AWS의 자연어 처리 서비스인 렉스를 이용하여 알렉사 수준의 챗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2016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인터넷 가전을 출시한 데 이어 2017년부터는 가전 스스로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 기계 운용을 제어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사물인터넷 기반 가전 서비스 클라우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시켜 스마트 홈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한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는 텍스트와 터치, 음성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명령을 문맥으로 파악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앱을 구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사물, 이미지, 텍스트, QR코드 등을 인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능화 엔진의 사물 탑재 사례입니다. 구글 산하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 네스트 서머스탯은 스스로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맞춤형 실내 환경 제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스트는 일주일 동안 사용자가 온도를 설정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그 후에는 그 패턴에 맞게 알아서 작동합니다. 특히 동작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사용자 접근이 감지되면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필요 정보를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해서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네스트 서머스탯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지능 엔진이 탑재된 키바로봇을 도입하여 물류 운반 방식과 효율을 개선하였는데 기존 1시간 이상 걸리던 물류 순환 속도를 15분으로 단축하고 재고 공간과 운영 비용 또한 감소시켰습니다. 키바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동 경로 계산 및 최적화, 재고 선반 물건의 인지, 이동하는 키바로봇 간의 충돌 회피 등을 수행합니다. 분산된 사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사용자 요구에 따른 동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 인지형, 의미 기반 지능형 협업 지원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와 같이 사물의 목적에 특화된 지능형 플랫폼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표지판, 차선, 교통표식 등과 같은 도로 환경과 도로의 다른 사용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사물 감지, 인식, 추적 등의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과 심층 신경망 기술을 보유한 구글, 애플 등의 I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플랫폼 개발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하게 분산된 장치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의 데이터 서버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존 사물인터넷 인프라에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중앙의 서버나 관리자가 아닌 사물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IBM의 분석 도구 쿼크가 그 예입니다. 쿼크는 사물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이상 징후 및 의미 있는 사건을 감지한 경우에만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석 없이 버려지거나 이상 징후와 무관한 데이터 송신에 대한 무분별한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여 분석 성능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의 상태와 조건 변화를 사물이 인지하고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이 차세대 서비스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IT 분야, 헬스케어 의료, 교통, 재난재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엄청난 수의 사물을 연결하고 상호 데이터 전송이 보장되어야 하며 수요와 목적에 따라 데이터 및 정보, 지식 흐름이 자율적으로 제어되어 초대규모 사물의 연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사물과 환경에 대한 정보가 센싱, 가공, 분석, 저장되며 센싱 데이터에 대한 지능적 처리를 통해 지식과 자율성을 갖추고 기존의 사물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특정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능형 트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물이 지능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인지와 판단, 대응을 수행하며 학습을 통해 사물 자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사물 지능 기술과 사물 간 협업을 통해 지능을 확장시키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에 급격하게 대중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은 사물 인터넷의 지능화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다양한 인지 서비스와 머신러닝 엔진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는 시도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연결되는 사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많은 사물들로부터 발생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지능만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게 되면 네트워크 지연과 간헐적인 단절, 제한적인 대역폭, 정보보호 문제 등 클라우드 과대 연결과 사용에 따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산업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등과 같이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재빠르게 처리하고 반응해야 하는 서비스, 의료장치와 같이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서비스, 산업용 기계나 극한의 환경을 위한 장치 등에는 사물이 자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물이 자율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적 상황 인식과 실시간 의사결정 대응, 피드백에 따른 학습을 통해 지능을 강화하는 사물 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나 제품이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구글의 연합학습 콘셉트처럼 다수의 사물이 개별적으로 학습한 것을 서로 공유하여 공동 예측 모델로 개선하여 발전시키는 협업 사물인터넷 지능 시스템 형태로의 발전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직 국내에서는 고품질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과 방법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능화 기술은 광범위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지능화 기술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추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사물인터넷 지능화 기술 개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대한 디지털 유기체 차세대 지능형 사물인터넷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높은homme의 스크레이스입니다.